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 스스로 40% 지지를 받는 임기 말까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 숫자가 다 허수인 겁니다 일주기 드루킹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주역인 김모 씨에게 임기 말까지 40% 지지율이 유지되도록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용은 시작 시점부터 정권 재창출과 좌파 장기 집권의 모든 정책 운용에 국정운용에 초점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 탈락 다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마 문 대통령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짐작합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추진해온 권력 재창출 프로젝트가 실패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노년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 진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어긴장을 놓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기 정부에 대한 노골적 반발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한 지 단 하루 만에 구권력이 태커를 거는 모습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론 한 대통령이 협조하기는 커녕 이런 식으로 당선인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아직까지 대선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에 흙탕물을 뿌리는 그야말로 비열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아마도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새로운 출범을 할 때는 대개 덕담과 함께 가능한 새 정권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이란 사람은 그야말로 문재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갈 때도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신민혜 씨는 이렇게 질타합니다 5년 내내 국민 갈라치기만 하면 선거 후 통합 운운하길래 또 저는 위선을 떠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번 사태를 보니까 저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건수한 표차로 대선 불복 심리가 평비한 진영 사람들의 악다구니의 비위를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뭔 짓을 해도 아무 관심 없던 인간이 안보 위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다 이건 위선도 아니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 입장에서 안보에 대해서 그토록 신경을 썼으면 안보 위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이 내세우는 그런 용산으로의 진무실 이전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냥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던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정신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신민 B님입니다. 문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목니를 부리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는 결코 안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안보 위협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선 기간 내내 안보를 그리 강조한 윤석열을 전쟁광으로 몰아붙인 자들이 누굽니까? 당신들이 언제 그리 안보를 챙겼습니까?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던 안보라는 말을 막판에 물러나는 단계에서 그리 애용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청와대에 이전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윤석열을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절대 졸속이 아닙니다. 50일 기간은 이전하는 데 충분한 길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좌파들 좌익들에 의한 윤석열 길들이기 혹은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음을 언연중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앞으로 가짜 국회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에 그들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좌파들은 절대 평범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결국 좌파나 좌익들은 늘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업무와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독 0.7% 표차를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투쟁 의혹을 고치시킬 것입니다 이 0.7% 표차라는 것이 엄청난 조작선거 부정선거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좌파나 좌익과는 어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아킬레스거는 바로 그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려서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 좌표이자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와 대한민국의 좌익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아킬레스거는 그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그 증거물들이 태산처럼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세상에 드러내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좌익들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어떤 얼마나 부도득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야만적인 부정선거라는 범죄를 저질러왔는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윤석열 후보가 성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부정선거에 대한 정면성부를 피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실패 가능성은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정선거는 짐승보다 못한 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셔야 되고 부정선거를 저질렸던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행동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범한 자들과 어떤 종류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과 사악함과 타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순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현재 처한 현실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정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바로 듯이 그들이 수차례 걸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은 지금 법원에 모두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120여 건에 해당하는 4.15 부정선거 관련 선거 무효소송 단 5번의 재검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3구 대선도 물론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들은 좌익과의 타협이 있어선 안 됩니다 부정선거는 어떤 경우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고 이 행위가 낱낱이 까발리지는 순간 그들의 도덕적인 근거와 그들의 지지기반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박멸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행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배반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선대에 피 땀 흘린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부정선거를 윤석열 당선인들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증거물들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그런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서 당장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